여러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으시며 편안하고 행복한 밤 보내세요. 재치있는 꾀동이 옛날 어느 마을에 꾀동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꾀동이라는 이름은 남다르게 꾀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지요. 꾀동이가 다섯 살 때 일입니다. 하루는 논을 나가는 아버지를 따라 나갔지요. 꾀동이는 아버지 앞에서 논뚝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심하거라, 물뱀이 있으니. 그때 풀 사이에 숨어있던 개구리들이 놀라 연못으로 뛰어들었어요. 큰 개구리들은 첨벙첨벙 소리를 냈습니다. 새끼 개구리들은 찰방찰방 소리를 냈지요. 얘야, 개구리들이 니가 무서워 도망치는구나. 꾀동이는 뒤돌아서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니. 저것 보세요. 개구리들이 발가벗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물속으로 숨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허허, 그래. 듣고 보니 니 말이 그럴듯하구나.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동구방 느티나무 그늘 아래 양반 넷이 쉬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떼역볕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데 양반들은 그늘에서 빈둥빈둥 놀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꾀동이가 보았습니다. 몰치, 저 양반들을 놀려주자. 꾀동이는 느티나무로 가서 양반 넷을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한 사람은 빼빼마른 말락갱이고 또 한 사람은 피둥피둥 살이 찐 뚱부이고 또 한 사람은 눈이 세모 눈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코가 주먹호였습니다. 어떻게 놀려줄까? 궁리하던 꾀동이는 마을에서 친하게 지내는 떡거머리 총각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무슨 말인가 수근수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꾀동이는 다시 느티나무로 갔지요. 안녕하세요. 휴, 웬 날씨가 이렇게 덥지? 소인도 땀 좀 식히겠습니다. 꾀동이는 슬그머니 나무 그늘로 들어가 돗자리 위에 앉았습니다. 저런저런 보르장머리 없는 상놈 봤나 쓱 물러가지 못할까 말락갱이 양반이 큰 소리로 꾸짖었어요. 예, 그럼 저는 여기 앉겠습니다. 꾀동이는 얼른 돗자리에서 벗어나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양반들은 더는 꾸짖지 않고 자기들 하던 얘기를 계속했어요. 장장하일, 묵풍점이로다. 말락갱이 양반이 부채질을 하며 말했지요. 양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꾀동이가 끼어들었어요. 너 같은 상놈이 말 뜻을 알겠느냐? 암, 들어도 모를 소리지. 일자 무식인데 알턱이 없지. 양반들은 마음껏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묻지 않습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주먹호 양반이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말풀이를 해주었습니다. 장장하일은 길고 긴 여름날이오. 무풍점이란 바람 한 점 없다는 뜻이로다. 아, 그런 뜻이었군요. 저는 멋들어진 시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떡거머리 총각이 큰 바구니를 등에 매고 느티나무 앞으로 지나갔습니다. 마침 심심하던 세모는 양반이 떡거머리 총각을 불렀지요. 넌 무거운 것을 매고 어디 가는 게냐? 예, 장에 개를 팔러 갑니다요. 양반님들, 개 안 사시려우? 떡거머리 총각은 가까이 다가와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바구니에는 강아지 네 마리가 있었지요. 한 마리는 비쩍 마른 말락갱이고 또 한 마리는 피둥피둥 쌀이 찐 뚱보이고 또 한 마리는 세모는이었으며 나머지 한 마리는 주먹호 강아지였습니다. 그래, 이 강아지 값이 얼마냐? 뚱보 양반이 뚱보 강아지를 가리키며 물었지요. 예, 이놈은 한 양입니다요. 떡거머리 총각은 나머지 강아지를 차례대로 집어올려 보였습니다. 이 말락갱이 강아지도 한 양이고요. 이 세모는 강아지도 한 양. 그리고 요 놈 주먹호 강아지는 한 양 반입니다. 호호, 웬 개값이 이렇게 비싸냐? 비싸다니요. 네 마리 다 합쳐봐야 내냥하고 반양밖에 안 됩니다요. 자자, 일 없다. 어서 가져가거라. 뚱보 양반이 바구니를 발로 밀어냈습니다. 아이고, 내 강아지. 사지도 않으면서 왜 발로 차시오? 떡거머리 총각은 바구니를 메고 가던 길을 가버렸지요. 나무 그늘이 조용해지자 꾀동이가 양반들에게 슬거니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 양반님들이 실컷 놀림을 받았습니다. 뭐, 놀림을 받았다고? 방금 그 총각이 하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마리 개를 다 팔아봐야 내냥반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여기 앉아있는 내 양반 값이 고작해야 강아지 네 마리 값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뭐, 뭐야? 그게 그 말이야?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은 양반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떡거머리 총각을 쫓아가 잡았습니다. 네 놈이 우리 양반한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느냐? 무엇이 어째? 우리가 강아지 네 마리 값밖에 안 된다고. 어디 다시 한번 지켜려봐라. 양반님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네 눈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이느냐? 어서 말해보거라. 소인의 눈에는 싸라같이 귀중하신 양반입니다. 벽껍질 같은 상놈이 욕을 하였으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흠, 그러면 그렇지. 이번 한 번만 용서하는 거다. 어서 썩 물러 가거라. 예, 양반님들 떡거머리 총각은 굽실거리며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양반들은 으슥거리며 팔자걸음으로 돌아왔지요. 기다리고 있던 꾀둥이가 물었습니다. 양반님들 총각을 혼내주었습니까? 암, 혼내주고 말고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지. 으흠, 뭐라고 하면서 빌었는데요? 뭐, 양반님들이 쌀알같이 귀중하신 분이고 자기는 벽껍질 같은 쌍놈이 욕을 하였으니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지. 하흠, 또 양반님들이 당했군요. 깨동이가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뭐, 뭐시라고? 또 당했다고? 유식하신 양반님들이 유식하신 양반님들이 무식한 상놈이 하는 말뜻을 못 알아들었군요. 그, 그게 무슨 말이냐? 쌀이 어디서 나옵니까? 벽껍질 속에서 나오지요. 그게 어쨌단 말이냐? 양반들아, 네놈들은 내 뱃속에서 나온 새끼들과 같은 놈이다 하고 말한 거지요. 깨동이는 웃어서 죽겠다는 듯이 웃어 젖히며 느티나무를 떠났습니다. 양반들은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졌지요.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서 씩씩거리다가 입맛만 쩝쩝 다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깨동이네 마을에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마을 천머리에 있는 박사방네 집으로 들어갔지요.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스님, 누추하지만 어서 여기에 들어오십시오. 박사방은 저녁밥을 지어 대접하고 윗방을 비워주었습니다. 고맙소이다. 이 바랑을 좀 맡아주시오. 스님은 메고 다니던 바랑을 벗어주었습니다. 박사방은 바랑을 안방 시렁위에 얹어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침밥을 먹은 스님은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박사방은 스님이 맡겼던 바랑을 내주었지요. 고맙소이다. 스님은 바랑에 손을 넣어보고 나서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지요. 주인 양반, 이 바랑 안에 있던 물건을 어떻게 했어? 예? 바랑에 있던 물건이라니요? 흐흐, 날 놀라게 하려고 장난을 하는군요.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치미 때도 소용없어요. 이 바랑 안에는 금덩이와 은덩이가 있었단 말이요. 장난치지 말고 어서 내놓으시오. 예? 금덩이, 은덩이라고요? 박사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바랑을 받아서 시렁위에 올려놓았다가 주었을 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이 안에는 분명히 금덩이와 은덩이가 들어있었단 말이요. 박사방은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리게 되었어요. 스님과 박사방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스님은 박사방을 도둑으로 몰고 박사방은 쩔쩔매며 아니라고 했지요. 누가 진짜 도둑일까요? 마침내 두 사람은 고을 원님을 찾아가 재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원님은 먼저 스님에게 물었지요. 틀림없이 바랑 속에 금덩이와 은덩이가 들어있었소, 스님. 그렇습니다, 사또나리. 크기는 얼마만한 것이었소? 소승에 주먹만한 겁니다, 사또나리. 스님이 자기 주먹을 쥐어 보였습니다. 그 금덩이와 은덩이는 어디서 시주 받은 것입니까? 금덩이는 밤나무 꼴에 사는 김부자가 시주한 것이고, 은덩이는 배나무 꼴에 사는 황부자가 시주한 것이옵니다. 흠, 여봐라. 당장 김부자와 황부자를 불러오너라. 나졸들이 달려가 김부자와 황부자를 데려왔습니다. 원님은 차례대로 금덩이와 은덩이를 주었는지 물었지요. 아, 예. 제가 금덩이 한 개를 시주했습니다요. 제가 은덩이 한 개를 시주했습니다요. 나리 두 부자는 똑똑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박서방은 기가 막혔습니다. 스님과 두 부자는 서로 보고 빙글시 웃었지요. 이제 박서방은 죄를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봐라. 저 죄인을 당장 옥에 가두거라. 박서방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보고만 있을 수 없었지요. 박서방처럼 착한 사람이 도둑질을 할 리 없어요. 맞아요. 원님에게 다시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해 봅시다. 마을 사람들은 원님을 찾아갔지요. 이때 깨동이도 마을 대표로 함께 갔습니다. 사또나리 이 재판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도둑을 찾아내고 말겠습니다. 원님은 당돌한 깨동이가 무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롭다는 소문을 들은 터였지요. 그래 이 꼬마 녀석 혼 좀 놔봐라. 다른 생각을 한 원님은 깨동이에게 재판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네가 이 사건 판결을 제대로 못하면 너도 감옥에 갇히게 된다. 알겠느냐. 예 사또나리 깨동이는 똑똑한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그리하여 깨동이는 하루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깨동이 재판관은 곧 스님과 두 부자를 불렀지요. 두 부자는 바른대로 말하시오. 금덩이와 은덩이를 이 스님에게 준 적이 있소.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믿겠소. 분명히 주었소. 이번에는 스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두 부자한테서 금덩이와 은덩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고 말고요. 입 아프게 자꾸 말시키지 말고 어서 내 법의 덩이나 찾아주시오. 스님은 깨동이를 비웃었지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찾아주겠습니다. 깨동이 재판관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졸들에게 큰소리로 명령을 내렸지요. 여봐라 저 두 부자와 스님을 각각 멀리 떨어진 방에 가두거라. 깨동이 재판관은 미리 준비해온 큰 진흙덩이를 세 덩이로 나누었습니다. 깨동이는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김부자가 있는 방으로 갔지요. 자 이 진흙으로 스님에게 준 금덩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빚어보시오. 잠시 후에 가지러 오겠습니다. 다음은 황부자 방으로 갔습니다. 똑같이 말했지요. 마지막으로 스님 방으로 갔지요. 스님이 받은 금덩이와 은덩이를 똑같이 빚어보십시오. 깨동이에게 진흙덩이를 받아든 김부자와 황부자는 당황했습니다. 스님도 어찌할 줄을 몰랐지요. 세 사람은 할 수 없이 자기 생각대로 금덩이와 은덩이를 빚었습니다. 얼마쯤 지나자 깨동이 재판관이 명령을 내렸지요. 세 사람이 빚은 진흙덩이를 가져오너라. 나졸들이 달려가 네 개의 보배덩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모양 좀 보세요. 세 사람이 빚은 금덩이 은덩이는 판판이 달랐습니다. 스님은 금덩이 은덩이를 둥굴납작하게 만들었는데 김부자는 길쭉하게 만들었고 황부자는 네모나게 만들었지요. 깨동이 재판관은 세 사람이 빚은 진흙덩이를 높이 들어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주고받은 금덩이와 은덩이 모양이 이렇게 다릅니다. 누가 진짜 도적인지 이제 아시겠지요? 이 판결은 현명하신 원님께서 내려주시고 저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깨동이는 진흙덩이를 내던지고 가나를 나왔습니다. 그 후 세 사람은 그 후 세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박서방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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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